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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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픽 자리야 다운 리퍼리퍼 궁각 리퍼 다운 저거 루슈루슈 루슈 다운 디바 디바 머리 뒤에서 쳐야지 어디갔어? 위에 위에 트레트 나왔어요 트레트트레 진짜 잘할거야 였나 겐지 들어왔어요 왼쪽이 밀고 들어오네요 로드오브 그랩 없고요 제니아타 있네요 상대팀도 다행히 겐지가 여기서 막 깜짝대네요 뭐야 그 맥크리 짤 맥크리 짤 오케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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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달리죠 상대팀 두명 없어요 아 미워졌는데 아 2등이야 너무 비리했네 내가 뒤지겠다 이소이 너무 빨랐다 금방 합류할게요 이소이 너무 빨랐어 아 너무 아프다 왼쪽이 저거 제니아타 같은데 맥크리 왼쪽 네 와라 러닝 헤드 헤드샷 준비라 와라 맥크리 각점 각점 제팀 맥크리 짤렸어요? 도겸 카피하는데 도겸 카피하는데 나이스 아 이거린 안 돼 이거린 안 돼 아 왜이러냐 아이고 아이고 옆방으로 와요 오른쪽 방 석양 석양 정면 아 이거 오케이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번에야말로 왜이러냐 나 왜이래 왜이리 헤드를 못맞춰 괜찮아 적어주면 돼 적어주고 뒤에서 막으면 돼요 코너에서 막 써 2층 먹고 아 맥크리 외모 자르지 헤드 두방이면 잡는건데 어이 저희팀 제니아타 삭제됐어요 라인아트 E 맞고 없어짐 아 살짝 더 빼야겠네 두번째 코너에서 막아야겠어 예 왼쪽에 겐지 오오 화강아 이속삐일까요? 룬쟁이님? 아니요 저 궁 없어요 아 너무 무섭네 아이고 초월 켰습니다 뻘초월 도대체 이속삐일게요 도대체 이속삐일게요 얘 성강없다 나이스 그 맥크리 위에 있음 성강없음 아 지금 있겠다 이제 이속삐일거 잡으러 가요 어이 죽어 뭐야 역시 가자타니 윤쟁이님 방송하시는 분인가? 음 몰라요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아이 서영아 그럴리가요 아니죠 아 어이구 어이구 이속이속이속이속이속이속이게요 어이구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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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힐러 1명 없어요 아 2명 다 없네 어이구 겐지 뒤에 겐지 들어왔어요 상대팀 노힐러 노힐러 탱커들 밖에 없어요 저 2명 밖에 안 남음 라인 돌격 빠졌고 천천히 잡죠 천천히 리스폰 먼저 꼬이게 이속 키고 라인 안 죽는데 라인 죽었네 리스폰 꼬였다 상대리 리스폰 꼬였어 겐지 겐지 1번 아이고 죽었네 리스폰 왜 메르시아나 안좋으니까요 루시우가 더 좋으니까 로드호우 빠지 로드호우 개피 로드호우 옆방에 힐킷 먹으러 가네요 로드호우 풀피 너무 무섭다 로드호우 그랩 날라온다 이러면 이속 한번 튈까요 이거 이속 한번 튈게요 초월 안에서 피 회복하고 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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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줬다 다행히 저 금방 오니에 허리 간다 막을 수 있어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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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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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야 일로와라 거기서 라임무드 맞지 아 겐지 들어와있는거 맞죠 아직 안나간거 같은데 아이고 나이스 상대지 누가 온다 왼쪽에 겐지 있어요 아직 힐업 한번 더 드릴게요 파격 저 궁 있어요 루시우 짤 네 궁 아껴요 이거 나는 궁 얼마 안썼지롱 어그로였지 나이스 나이스 제냐타 혼자 남음 어 놀고있네요 오케이 리스포 꼬인다 감정표현 쓰고있네 로드오그 로드오그 그렙 없어요 그렙 탔겠다 로드오그 노그렙 로드오그 다운 이속 프리키 이속 몰롱니 다이스 멜크리님 미안해요 왜그래 아니 너무 좋아하는거 아냐 궁 없으니까 톡 껴야지 로드오그 와 밑에 이런데구나 어 총알 박힌다 어 여기 총알 박혀 뭐지? 총알 박히네 어 뭐야 스쳐왔는데 이속 이속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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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어요 겐지 겐지 비트 비트 촬촬 뒤에 겐지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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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한번더 이속 한번더 이속 한번더 이속 한번더 아유 구절 아 죽았다 이속때문에 떨어졌어 살짝 뒤로 빠지죠 맥크리 맥크리 여기있다 맥크리 다운 화물간다 겐지궁 겐지궁 아아 아아 망치 섰어요 제니아타 다운 돼지하고 예 돼지 혼자 남았어요 어 아이고 루슈 루슈 이속쯤에 올것 같네요 어이 궁 3개나 있네요 최대한 생존의 목적으로 할게 딜 안넣고 아 아 아 뒤치 가야지 궁이 없어가지고 뒤치 가게 되면 석양 초월 궁 채워야지 초월이면 궁 채우기 개꿀있지 아이고 아이고 이러시면 안되죠 저한테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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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딜 맥크리 다운 어 오케이 제니아타 다운 아 궁 들어왔어요 아 궁 들어왔는데 막을 수 있나 그냥 믿어줘요 궁 들어왔어요 아 나 궁이 안찾는데 아아아아 궁 좀 채우자 제발 잘 막았는데 최대한 막아보죠 아 아 나 궁 거의 찼어 아 안돼 3명 다 했어 4명 한 명 남았다 안돼 망했어 아 이거 동전 가야되나 아 동전 가야돼 아이 궁이 안 채워져가지고 궁을 아까 안 썼어야 됐는데 아까 제가 루슈 짠다고 궁 써버려가지고 그때 안 썼어야 됐는데 우리 팀 딜러도 없는데 에잉 리퍼 그대로 하지 뭐 이거 메인들이 있어야 돼 일단 A 뚫을 때 위도 쓸거 B 뚫을 때는 바꾸겠지 A 뚫을 땐 위도 좋으니까 8화 구려요 구립니다 다 엄청 잘 써야 좋아 지금은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메인픽으로 쓰긴 M의 파란 특히 화물 미션에서는 별로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죽어 공격 시작까지 여기 왕의 길 화물 미션에서는 별로 안 좋아 왕의 길 화물 미션에서는 별로 안 좋아 저는 정글에 죽게입니다 네 요즘 공격 딜러 할때나 할게 리퍼밖에 없더라고 맥크릴 잘 못해가지고 솔저 아니면 리퍼하는데 거의 리퍼가 무난무난해가지고 여기 한번 뚫을 때는 리퍼가 더 좋아요 나이스 잘랐다 들어간다 오케이 힐러 없어요 상대 루시 없음 제니아타 2층에 있네요 아 내가 일로 오면 안되는데 나이스 리퍼 봐주세요 오른쪽에 리퍼 있어요 리퍼가 저만 봐요 라인 컷 제니아타 위에 리퍼 위에 제니아타 왼쪽 위에 리퍼 전술 없습니다 제니아타 덕어났어요 발차기를 꽂아? 아니 아이고 이 스님이 나한테 발차기를 꽂아? 이씨 옴닉 자식이 옴닉 자식이 이 마을 옴닉 놈이 어? 나한테 발차기를 어우 발로 찼어 내 얼굴을 리퍼 리퍼 소리 왼쪽에 리퍼 소리 디지 조심 알겠다 뒤에 있네 뒤에 있네 리퍼 어이 뭐야 왜 다 여기 있어요 아니 미쳤나봐 얘들 다 여기 있어 리스폰 살짝 꼬였어요 리퍼 왼쪽 리퍼 다운 아니 얘들 왜 다 여기 있어 미쳤나봐 어어 죄송 오 나이스 버드 아니 갑자기 거기 속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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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다운 한방에 헤드 헤드 안 맞췄나 하여튼 한방에 죽긴 죽었어 서리방각원 장빙 위도우 나왔어 장빙도 위도우 아이고 한번 빼고가자 저희 스님 죽었어요 위도우 죽었어요 나이스 하하하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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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아 빠졌구요 궁각 되게 안쉬운데 이거 왠지 여기 자리야 수박있네 우리 저희 위도우 없어요 저희 살짝 뺀다 살짝 뺀다 이분들 이렇게 빼요 아이고 초월 뺐어요 어 탈바 초월 뺐어 초월 뺐어요 초월 뺀게 이득이지 훨씬 이득이야 위도우 저기 위에 왜? 왜냐면 초월은 자리야 궁도 막을 수 있고 다 막을 수 있는데 내 궁 다 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 쉬퍼 남았어 아이스 초월 받았으면 이득이지 히퍼드리고 올게요 제가 위도우까지 잘랐으면 이득이었는데 아 왜 이리 아프냐 아 쟤네사 왜 말리고 위도우가 같이 가요 위도우 거의 다 왔어요 어이구 위도우 고 그래요 로더우 그렙 없어요 뺐세요 뺐세요 이거 저희가 이석 드릴게요 같이 쓴 거 같은데 아니요 여기 아니 쏠큐 쏠큐 리퍼 왼쪽 위 리퍼 위 위 위 위 위 위 리퍼 아 방백 빠졌어요 자리야 같이 가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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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내릴게요 자식이 위도우 정맨 위도우 정맨 위도우 망령아 빠졌어요 로드호그 앞으로 나와있어요 상대 앞으로 나온다 상대 앞으로 나온다 상대 앞으로 나온다 상대 앞으로 아 초월 초월 썼어요 초월 비트 다 빠졌어요 상대 앞으로 우리가 더 좋아요 저희가 더 좋아 위도우 궁 켰어요 위도우 궁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위도우 드릴게요 위도우 못때리게 위도우 톡 깨요 위도우 톡 깨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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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자리야 다운 리퍼 리퍼 궁각 리퍼 다운 저거 루슈루슈 루슈 다운 디바 디바 머리 뒤에서 쳐야지 어디갔어요 위에 위에 트레 나왔어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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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발 바뀌지마라 제발 바뀌지마라 채널 바뀌지마라 제발 제발 안밖 안바 안밖였다 안밖였다 우와 예 좋구요 공방겜 저 방송 일자 나중에 정할거에요 요즘에 아직까지 할건데 아까 뭐지 그러면 우리 1분에 밀고 상대 5분에 밀은 예 그런거 없음 그런거 없을건데 그냥 랜덤일걸요 무조건 동전이 있겠는데 공전은 실환 게임 솔큐입니다 솔큐 예 솔큐에요 저는 솔큐밖에 안해 가끔씩 하자고 오면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거의 99% 솔큐합니다 화영 힘내 우린 할수있어 뭐 다음시즌부터는 외롭님 방송하시는분이에요? 다음시즌부터는 바꾼다고 했으니까 아뇨아뇨 그냥 벌롱님 그거 로 senin 로드 유저 저들 왜 이렇게 유명하시지 햄버거가 무슨 어디? 메이커 어디요? 메이커 어디냐 따라서 다르죠 아 PC방이면 당연히 PC방 라면 먹어야죠 아 PC방 햄버거 그거 어? 아 이거 500원, 1000원짜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군대에서 먹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 라인 디바 로드호그 3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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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졌어요 매크리 있네요 그래 돌아옴 디바 반피 상대 뒤로 빠져서 맞고 있어요 저희 팀 로드호그 업승 바빠야 된다 한 빼죠? 우리팀 탱 한 명 짤림 그랩 없어요 그랩 겐지 겐지 디바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요 저희 팀 끼지죠 아 이거 매크리 극혐인데 디바 개피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궁체험 뒤로 가고 싶은데? 이속수가 한 번에 쭉 들어오죠 이속수가 한 번에 쭉 들어오죠 왼쪽에 로드호그 아이고 한 번에 죽어 버렸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아 시프트 타이밍 잘못됐어 너무 딴딴하다 로봇 빠졌고 로봇 빠졌어요 아직도 궁극 못 채면 이거 심각한데 나 방면뿌셔졌어요 석양 석양 정면 쐈어요 석양 그래 빠졌어요 제발 궁 제발 궁각 오케이 저거 거점 거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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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오졌다 어어 역시 공격맘게임 어어이 역시 공격맘게임 동전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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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만게임이네요 동전만게임이 이거를 동전만게임이 이거를 역시 추가시간에 들어가는게 묘미죠 동전만 게임을 81점 다시 안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